지금부터는 레스트 컨트롤러로 바꿔서 쓸건데 지금 이건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에 순수 데이터에 responseBody를 붙이거나 순수 데이터를 받아올 때는 requestBody를 이용해서 순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url 마다 전부 다 붙이게 되면 이런 걸 꼭 이렇게 url 마다 붙여야 돼 그래서 이런 걸 url 마다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저희가 이걸 컨트롤러 말고 레스트 컨트롤러 만들어서 이걸 전부 다 생략해서 기본이 리턴되어지는 기본이 responseBody인 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rc 메인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샘플 컨트롤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컨트롤러가 여기 있어요 얘는 그냥 컨트롤러로 썼기 때문에 특성이 다른 컨트롤러로 쓰는데 샘플 레스트 컨트롤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org.j.rc의 컨트롤러에다가 오른쪽 맞선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누려주세요 여기다 뭘 만드냐면 이제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 클래스를 만들어 주세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샘플 똑같이 샘플 컨트롤러 하고 만드시면 앞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샘플 레스트 컨트롤러 컨트롤러 라고 만들어 주세요 얘는 레스트 컨트롤러 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게 만들어 줘라 자 엔터 쳐 가지고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어노테이션 붙입니다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 붙이는 거는 골뱅이 컨트롤러 대신에 레스트 컨트롤러 스페이스바 누르면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나옵니다 레스트 컨트롤러도 있고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도 있네요 레스트 컨트롤러에 대한 예외 처리는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컨트롤러에 대한 예외 처리는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로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를 만들 겁니다 엔터 쳐서 레스트 컨트롤러 입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url 맵핑을 한 개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샘플 이라고 이제 샘플이라고 만들면 아까 가면 충돌이라니까 그냥 리퀘스트 맵핑 리퀘스트 맵핑 쓰셔가지고 가로로 상답을 찍으시고요 슬래시 그 샘플 대신에 그냥 레스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레스트 샘플 레스트라고 그냥 쓸게요 레스트 슬래시 레스트라고 쓰면 레스트 샘플에 해당되는 것으로 좀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레스트라고 쓰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그 맵핑 되는 걸 잘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맵핑된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쓰시면 돼요 자 로고를 찍기 위해서 로고4j 로고4j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눈 감고도 이제 해야 되겠죠 로고4j 이렇게 해서 로고를 찍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쓰시고요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359페이지 단순 문자열 반환 문자열을 스트링 타입 스트링을 이제 저희가 단순 문자열로 반환해서 이제 넘기는 것을 함께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데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죠 파워볼링 실행된 메소드를 만듭니다 return 타입이 스트링 스트링 이구요 get 텍스트 이렇게 해서 가를 걸 어갓 Leftyou—text—txt—txt—test—t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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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여기에 이제 그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뭐 로그4j 마이미 타입이 해당되는 것을 뭔가 지정을 해서 뭐 사용하시는데 마이미 타입 점 텍스트 플레인 밸류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마이미 타입을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내가 이제 넘어가는게 텍스트 입니다 정도는 이제 지정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려고 하고 있구요 그런 것들을 그 언어 테이션을 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갭 맵핑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시더 플러시 프로듀스 라는 내용이 해당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쪽에서 이제 리턴 그 다음에 리터 쓰겠습니다 리턴 t u r n 리턴 쓰시구요 상탑에 찍고 안녕하세요 한글로 안녕하세요 한글 다 깨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깰지 안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아작스로 사용을 하셔서 쓰시면 이제 다 깨지더라구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url 맵핑을 시켜야 되겠죠 url 맵핑을 시켜서 여기다 쓰시는데 골뱅이 쓰세요 골뱅이 갭맵핑을 이용해서 테스트에서 쓰시는 url 주소에다 계속 써야 되니까 갭맵핑을 이용해서 사용하시구요 갭맵핑을 이용해서 쓰실 때에 여러가지를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원래 하던대로 갈아올고 갈아 닫고 그 다음에 상탑 핏 찍고 slash get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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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get text 그냥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text를 읽어오자 뭐 이 정도 맵핑을 시켜서 볼게요 시켜서 보시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 이제 그 맵핑이 이쪽에 건 그 서버가 다시 돌아야 되는데 컨트롤러 가 잡았죠 잡았다는 수정을 하면 이제 서버가 돌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얘가 지금 뭔가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보시면 경외선에서 시계 아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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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시계 모래시계가 지금 표시된 걸 봐서는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프로그레스버가 잠깐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말았다 하는데 지금 서버를 이제 컨트롤러 레스트 컨트롤러를 두 개를 지금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했고요 이게 접을 다시 돌려야 되겠네요 다시 자 리스타트 리스타트를 해서 이제 한번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맵핑된 맵핑이 나온 걸 좀 보려고 하는데 맵핑이 나오는 것을 이제 잘 볼 수 있도록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구요 참 아까 그 과제에 해당되는 것을 못 내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라도 시간 되서 시간 되셔 가지고 완성하신다면 내주세요 자 맵핑을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이제 보평을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레스트에 겟 텍스트 라고 이제 겟 방식으로 넘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에서 샘플 말고 레스트 레스트 라고 쓰는 거죠 레스트 레스트 설레시 이제 겟 텍스트 텍스트 이렇게 해서 엔터 실시라 그럼 이제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는데 여기 한글 이에요 한글인데 utfr로 되어져 있는 게 이제 깨진 거죠 깨져서 나오게 되었구요 얘를 이제 캐러테 세스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에 그 언어테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보시면 그 겟 맵핑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url만 쓴 거구요 url에 얘를 받아갈 때 무슨 뭘로 엔코딩해서 받아가자 엔코딩과 디코딩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엔코딩과 디코딩 서브릿 할 때는 이런 거 쓰실 때 그 기능이 없어 가지고 그 저희가 그 url 엔코더 엔코더를 이용해서 엔코딩을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한글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겟 맵핑 안에 보면은 이제 그런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게 만들었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항목이 여러 개를 지정할 것을 여기다 밸류 입고로 이렇게 써 주시는 거에요 밸류 입고 써 주시고요 항목을 콤마를 이용해서 또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더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 그냥 이렇게 문자 열만 쓰면 얘가 밸류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문자 열만 한 개 쓰면 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밸류를 안 밸류 콤마 밸류라는 항목이 입고로 이제 여기 키 입고로 밸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여러 개의 설정을 여기다 집어 넣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보시면 프로듀스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듀스 프로듀스라는 게 있으시고요 이 안에 이제 상탑에 찍으시고 얘가 텍스트 인데요 텍스트 이거 스페어링 틀리게 쓰면 다운로드 됩니다 플레인 쓰시고요 세미클론 찍으시고요 캐릭터셋 캐릭터셋 이꼬르 U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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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을 대소문자로 쓰셔도 될 거에요 UTF 를 UTF 다시 8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는 거죠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듀스 프로듀스 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얘 텍스트에요 플레인 플레인이 뭐지 아 이게 플레인 단어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찾아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 물론 저는 저는 몰라요 잘 잘 몰라 가지고 매번 찾거든요 이건 이거는 이제 매번 찾아 가지고 억사전에다가 집어넣어서 플레인이 뭐지 쓰시면 그 분명한 숨김없이 솔직한 그대로의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텍스트 인데 그대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런 건데 이제 한글은 UTFL로 쓰겠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오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서버는 다시 스타트 됐을 거고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한글 처리가 된다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엔코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여기 지금 이거 텍스트고 캐릭터셋을 이렇게 지고 나서 사용하시면 엔코딩이 UTFL로 돼서 이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 밸류스가 맵핑 이에요 여기에 이제 밸류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맵핑 되는 url 맵핑 입니다 이게 url 맵핑을 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로듀스 프로듀시스 프로듀시스가 뭐지 이거 프로듀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듀시스에 해당되는 것을 또 이제 아 원래 뜻이 뭐지 이런 걸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그 예전에는 이걸 이런 걸 찾으려고 영어 사전과 컴퓨터 사전 이런 걸 두 권의 사전을 크게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들고 다녀야죠 생산하다 뭐 프로듀스가 생산하다 나타, 농작물, 상품, 생산품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생산되는 산출되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텍스트고 프로듀스 생산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출력되는 내용이죠 리턴 돼서 생산되는 내용은 텍스트인데 이제 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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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였더라 아 또 가먹었어 예 플레인 뒤로 가서 플레인 예 플레인 뭐 분명한 숨김없이 그대로의 그대로의 데이터 텍스트인데 그대로의 데이터에 해당이 되고 캐르테스는 유테팔이다 유테팔로 이제 생산해서 내보낼 거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프로듀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결과물 결과 리턴 되어지는 리턴 리턴 되어지는 결과에 대한 설정이에요 결과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어 쓰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텍스트 텍스트 슬래시 플레인 말고 뭐 제이손 xml 등등등등등의 이런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교재에 나온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이때 저희가 이제 그 로그로 한게 로그 로그로 한게 찍어보는데 로그.info 여기서 찍어보시는데 지금 넘겨주는 데이터 타입이 뭐지 이런 거를 찍어보는 거예요 로그.info 이렇게 해서 로그.info 로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지금 마이미 타입이라고 마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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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미가 뭐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 타입 그 코딩 하시면 코딩 하시면서 마이미 타입 이런 용어를 못 들어봤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미라는 것을 또 이제 저희가 복사해서 이제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미가 도대체 뭐지 그러면 이제 마이미를 이렇게 마이미 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멀티 멀티 퍼퍼스 여러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스 표현하는 비법이다 표현 방식을 마이미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서의 표현 방식 문서의 형식 이런 것을 이제 마이미 타입이라고 이해합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넘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의 타입을 지정하는 게 마이미 타입이구요 그래서 마이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찍는데 저희가 마이미 타입을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미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저희가 마이미 타입이 뭐다라는 것을 지정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그 이런 안무를 전부 다 다 외워 가지고 쓰기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메디아 타입 이라는 컨트롤 스페이스번호를 누르면 메디아 타입 이라는 클래스를 함께 만들어 왔어요 클래스 클래스를 만들어 왔는데 요 클래스는 여기 마우스가 되시고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마이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스태틱 밸류로 집어넣으면 되게 좋겠죠 스태틱 스태틱 파이널 변수로 지정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텍스트 입니다 텍스트 텍스트를 넘길 거에요 텍스트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텍스트 플레인 이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플레인 밸류 플레인 밸류가 있고 여기 있죠 플레인 밸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이 플레인 밸류 말고도 여기 이제 플레인 밸류 말고도 여기 되게 많은데 텍스트 텍스트까지만 찍으면 텍스트로 넘길 수 있는 거 이런 텍스트까지만 찍으면 텍스트로 넘길 수 있는 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넘길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html 밸류도 있고요 플레인 밸류가 있어요 그대로 했는 xml 밸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인 텍스트 플레인 있어요 그래서 메디어 타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html 스트링이고요 플레인 밸류는 스트링이에요 그 다음에 xml도 스트링인데 이런 플레인은 이제 메디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턴되는 타입이 서로 틀려요 그래서 그 뒤에 밸류로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스트링으로 넘겨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요거를 이거 대신에 요거 이렇게 플레인 해 가지고 쓴 거 대신에 여기 텍스트 플레인 밸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찍어 본 거예요 그냥 요거는 위에 설정된 거랑은 이제 약간 별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 메디어 타입에 해당되는 메디어 타입 메디어 타입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그 문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데이터 전달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전달되는 타입을 static 밸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달되는 타입을 저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텍스트 플레인이다 이렇게 길게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 타입을 이제 그 스태틱 스태틱 파이널 변수로 파이널 변수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객체가 객체가 이제 메디어 타입이에요 앞으로는 요걸 쓸 거다 요거는 구요 앞으로 사용 앞으로 앞으로 사용한다 그 이렇게 해서 쓸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마이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출력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요렇게 쓴 것을 이제 요렇게 만들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메디어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서버가 자바를 고쳤으니까 서버가 다시 돌아야 되죠 다시 돌아야 되고 요게 지금 찍혀야 됩니다 이제 돌고 있습니다 서버가 다시 돌고 있으시고요 네 그 이게 자꾸 서버가 자꾸 도니까 컴퓨터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버를 죽였다가 수정을 다 한 다음에 서버를 다시 돌리세요 아시겠죠 돌려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저희가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결과는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결과는 똑같은데 콘솔에 이제 로고가 찍힌다는 거죠 마이미 타입은 텍스트 슬래시 플레인 이거랑 똑같죠 텍스트 슬래시 플레인이다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레스트 컨트롤러를 이용하시면 골뱅이 리턴 타입에 여기 리턴 타입에 골뱅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바디 뭐 이런걸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맵핑에서 설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설정한 내용을 이제 별리만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듀스 결과에 대한 것은 프로듀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받는 거나 이런 것도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설정에 의해서 저희가 설정을 몇 개 해서 저희가 넘어가는 데이터나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것에 해당되는 타입이 뭐다라고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링에 해당되는 것을 쓰려면 저 정도 알고 계시면 된다 이겁니다 리턴 되는 게 지금 텍스트 입니다 텍스트 텍스트 플레인 이렇게 돼서 결과에 표시 텍스트로 그대로 액면가 액면가 그냥 텍스트 이런 걸 이제 그냥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두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텍스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구요 두번째는 객체입니다 361페이지에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이제 객체를 리턴하는 게 나옵니다 메소드 한 개 만드시고요 똑같이 자 메소드를 한 개 만듭니다 퍼블릭 쓰시면 되겠죠 퍼블릭 퍼블릭 쓰시고요 리턴 타입은 이제 보드 부여를 저희가 보드 부여를 리턴 하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시켜 주시고요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객게 쓰시고 개 샘플 샘플 분야 객 보드 이렇게 쓰겠습니다 객 보드 여기서 개 샘플 썼는데 전 보드 부여를 넘기니까 객 보드 이렇게 써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을 열고 중간을 열고 이렇게 써주세요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저희가 컨트롤러 샘플 컨트롤러에서 여기 이제 그 로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데이터 집어는 걸 복사를 하는 거죠 위에서 복사를 해서 레스트 컨트롤러 샘플 레스트 컨트롤러에 들어와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직접 쓰셔 쓰셔도 되는데 좀 귀찮죠 리턴 쓰시고요 리턴 부여 이렇게 해서 부여를 리턴 하는 걸로 작성을 해주세요 되겠죠 작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만들어 주시고요 그 위에다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설정을 하는 거죠 맵핑도 안 했기 때문에 맵핑도 하셔야 돼요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갯맵핑부터 골뱅이 갯맵핑 갯맵핑 해서 쓰시는데 괄호 열고 이제 밸류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밸류라는 게 나옵니다 밸류 읽기로 쓰시고 쌍탑에 찍으시고 슬래시 쓰시고 get 보드라고 써주세요 보드 써주세요 아시겠죠 콤마 찍어 주시고요 콤마 뒤에 더 많이 되는데 결과물 결과물에 해당되는 프로듀스 프로듀스 쓰시고 equal로 작성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 개 중간화 열고 중간화 열고 이게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여러 개를 이제 지정을 할 때 중간화 열고 중간화 열고로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설정할 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에요 여러 개라서 이제 여러 개를 쓴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다가 결과물에 대한 메디아 타입 메디아 타입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메디아 타입 점 쓰시면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인데 응용 프로그램의 결과 어플리케이션 언더바 쓰는데 제이손이나 xml로 지금 이제 할 거라서 스트링으로 만들어 쓰는 게 이제 제이손으로도 넘길 수 있도록 만들고요 유테팔입니다 제이손인데 유테팔이 있죠 유테팔 제이손이고요 유테팔이고요 그 다음에 값이에요 밸류 이렇게 선언된 게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응용되어 있고 제이손이고 유테팔이고 밸류 이렇게 돼서 스트링으로 이렇게 넘기는 것을 함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콤마 찍으세요 콤마 콤마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아 메디아 타입 또 해주시고 점 다음에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인데 XML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그 XML 밸류 XML 밸류가 있으시고요 그 XML XML 밸류 XML로 되어 있는 건 XML 밸류 하는 것 밖에 없네요 XML 밸류 뭐 유테팔 이런 건 없고요 그 XML 밸류 밖에 없네요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XML 밸류다 이렇게 넘겨주시는 걸로 사용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그 제이손 데이터도 지원을 할 거고 XML도 지원을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한글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데이터 중에서 한글을 좀 집어넣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한글을 안 집어넣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한글 처리가 잘 돼서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한글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름 부분에다가 제가 이제 한글을 집어넣어 볼게요 이용환 이렇게 해서 한글을 집어넣습니다 저장 서버가 방금 돌아왔는데 또 저장을 해가지고 서버가 다시 또 돌아야 되죠 서버가 되게 귀찮아 할 것 같아요 저를 되게 귀찮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 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겟맵핑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 겟맵핑에 해당되는 이 겟보드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는데 맨 위에 여기 rest, 슬래시 레스트, 슬래시 겟보드 localhost, 슬래시 레스트, 슬래시 겟보드라고 실행을 하는 거죠 점 두가 있으면 점 두까지 쓰셔야 되는데 지금 뭐 점 두는 없고 그냥 겟보드까지만 썼어요 그래서 이제 url에 가셔서 여기다가 rest, 겟, 이번에는 이제 보드 겟보드라고 치는 거죠 게시판에 데이터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생각부터 치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xml이라고 보드 부위에 xml을 이용환 해가지고 쓰는데 날짜가 라이트 데이트 날짜가 여기 보면 타임 스탬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타임 스탬프 나와가지고 날짜는 돼 있고요 대시했죠 날짜가 그 다음에 이제 좀 xml.xml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xml 파일이 이제 나옵니다 그대로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xml 말고 여기다가 점 json, json 쳐가지고 엔터치면 json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서 지원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서버에서 이렇게 뭘 설정해서 어떤 거를 지원을 해줄 거다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그 json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메디아 이거 json 데이터 메디아 json을 지우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xml value 여기까지만 쓰시고 저장을 해요 서버를 다시 돌립니다 돌려 보시고요 이렇게 예 서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기다려 봐야죠 열심히 돌고 있고요 예 스프링이 지금 열리라고 있죠 스프링 서버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아요 통계 서버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get json 말고 그냥 url만 이렇게 쓰시면 url 써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 xml 잘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xml도 xml 써서 이제 xml 잘 받아낼 수 있죠 json 한번 쓰시면 json이 나오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json 이렇게 써서 엔터치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서버에서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json 데이터를 이렇게 json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지워버리면 이제 xml로만 지금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에 보시면 나는 이 데이터는 지금 xml만 지원을 해요 그건 이것만 설정해 놓은 거죠 설정해 놓으면 이제 xml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media.application.json.value 이렇게 써 놓으면 json을 지원을 합니다 같은 url인데 같은 url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같은 url인데 json 데이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확장자를 .json이라고 써 줘야 돼요 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media에 이렇게 써 가지고 사용하시면 얘는 json 지원합니다 json 지원 json 데이터 지원을 하는데 단 url 그 슬래시 여기 보시면 rest 정보기 위해서 이제 테스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버를 다시 돌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돌고 있죠 자 돌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소문자는 물론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소문자는 물론 되고 대문자 json을 json 이렇게 해서 대문자로 하시면 이게 소문자 json이라고 소문자 되는데 지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빙빙이도 안 되는 것 같고 소문자로 자동 바뀜 설마 json 엔터 자동 바뀜 별 차이 없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gate json으로 쓰시면 데이터를 지원하는데 url을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거에요 url을 쓸 수 있으시고 이제 그 여기 메디아 그 다음에 media-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xmlvalue 이렇게 지원하면 xml 지원하는 거에요 이렇게 해서 xml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rest 지원하시고 이제 메디아 타임 어플리케이션 쓰시면 요거는 이제 xml 지원입니다 xml 지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xml을 지원하고요 xml 데이터 지원합니다 지원하시게 되고 얘네들은 그냥 이제 갯보드 라고 쓰시거나 갯보드 갯보드 라고 쓰시거나 또는 이제 갯보드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또는 사용하시거나 이제 그 여기다가 xml.xml 라고 쓰시면 되죠 xml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서 리털하는 거까지 이제 잘 해 보셨습니다 잘 됐죠 어? 잘 안되요 성원 잘 안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